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결혼에 미쳐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아주 대놓고 20대 30대 한국 남자들이 미쳤다고 말하면서 지금 2대남 3대남이 미치게 날뛰는 이유는 도태된 이유가 가장 크다 생각함. 40대 이상부터는 결혼을 어렵지 않게 했었고 험한 역사를 겪어서 책임감 있게 자랐음. 우리 개같은 애비 울개비도 쓰레기인데 결혼은 하긴 했었고 나라는 쓰레기도 나왔잖아. 통계청 피셜로 90년대생 한남 미혼 비율 존나 크고 다들 돈 때문에 안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여자한테 선택받지 못해서 개같이 화가 나있는 거임. 옛날에는 돈 없고 능력이 없었어도 여자들이 결혼해주고 애도 낳아줬는데 지금은 한국 여자들이 메갈리아 이후로 뭔가를 깨달아버리니까 한국 남자들이 돌아버리는 거임. 연애는 해줘도 여자가 결혼을 안해주고 결혼해도 애 안 낳아주니까 남자들 도태되었다는 기분의 사랑도 미쳐날뛰는 거야. 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현실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여성의 보르노 같은 이 글을 공감할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여자들이 똑똑해져서 출산 결혼이 본인에게 손해라는 걸 알아서 한남들 조급해졌음. 여자가 남자를 안 거둬줘서 미쳐버린 게 한몫한다고 하더라. 한남 유충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 넘버원 기업 삼성과 손잡고 일간 베스트를 키우면서 미래 한남 중 육성 시작했다. 라는 식으로 아주 논문을 줄줄 쓰고 있는 우리 한녀들이 보이시나요. 그녀들은 진지하게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연 사실일까요.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정말 재밌게도 결혼정보 회사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인데 그녀들은 분명 아가리로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주장했지만 듀오 매칭이 원래 이렇게 안되냐 난 6개 거절당하고 난 5개 까였다. 라는 식으로 남성에게 들이댔다가 까였다는 여성이 넘쳐나고 있으며 치과의사 조교수 회계사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보이냐고 아주 대놓고 상향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도 보실 수 있으며 왜 나이가 깡패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여자 나이가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에 찬성하는 여성도 만나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런 거 가입하는 여자들의 수준은 나 교사인데 교사 할인으로 가입했어. 라고 말하며 420만원 주고 상향혼을 노리는 여자들이라는 사실. 어라 뭔가 이상하죠. 분명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여자가 남자랑 결혼 안 해주는 거라고 아가리를 놀리던데 실상 같은 사이트 같은 게시글을 공유하는 여성들은 뒤에서 음침하게 절대 검색 못하는 글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결혼정보 회사 이야기를 저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남자가 먼저 대쉬하는 게 왜 없을까 내가 그 정도로 매력이 없나 주변에서는 인기 많았는데 라면서 주변에서 한 번 침대 위에 엎어보려고 껄덕대는 걸 인기 있었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 그녀는 결혼할 여자와 하룻밤 할 여자로 구분되어지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듯 싶네요. 남편한테 생활비 빼고 여자가 월에 개인용돈 500만원 이상 받으려면 남자 어떤 조건이어야 하냐는 저 질문. 여러분은 정말로 결혼시장에 칼자루를 여성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결혼을 안 해줘서 남성들이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일까요.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 쪽에서 지금 인생 설거지 당하고 싶어서 벌렁벌렁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왜일까요. 제가 보여드린 모든 자료는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자료라는 걸 밝히도록 하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혼시장에서 절대적인 의른 여성이다.